5월 11일 목요일, 우리 학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이소 플리마켓 및 월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참여하여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플리마켓은 물건 또는 재능을 기부하거나 판매, 자원봉사 스태프 신청을 통해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월드 페스티벌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거나 유명한 게임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등으로 현지의 문화를 짧게나마 체험할 수 있어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이소 플리마켓과 월드 페스티벌의 수익금은 두 곳에 후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은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이승화 기자였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우리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백마가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백마가요제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인 mbs가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5월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도 백마가요제는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본 행사는 5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박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순수 창작곡만을 참가자 대상으로 하여 B2B, 우리 사람들, 7층 사람들, DMGL, 사랑의 결국엔 이 5개의 밴드가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수상 정보로는 대상에겐 150만원, 최우수상에겐 100만원, 우수상에겐 50만원이 수상되었다고 합니다. 관객경품 정보로는 1등에겐 애플워치 SE 2세대, 2등에겐 인스탁스 미니 11, 3등에겐 무선 블루투스 마이크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2023년도 백마가요제의 우수상을 차지한 팀은 사랑의 결국엔 최우수상은 우리 사람들, 대상은 B2B 밴드가 참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이 관객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백마가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면 행사들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MBS 뉴스 박연수 기자였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 명지대학교 도서관 서포터즈 체험에서 무료 도서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는 5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4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 도서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명지책방은 무료 도서 나눔 행사 이외에도 페바트 체험, 전시와 랜덤 나눔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생활관에 비치할 도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했으며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스에 방문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명지책방은 명지대학교 학우들에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다양한 체험 및 행사로 인해 책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학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 MBS 뉴스 이유진 기자